어차피 손잡이 부분을 해도 다 되어있죠? 차는 팔릴 겁니다. 팔리고 이게 2012년, 2017년에 틀린 게 좀 차이가 나대요. 조금씩 틀린 게. 네, 그렇죠. 조금씩 조금. 옆에 불구름 이것도 차이 나더라고. 예, 맞습니다. 페달이고, 저거는 포무 페달인데, 16년씩은. 네네. 17년씩은 또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. 피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? 시트가 참 대단해. 또 내장에 오염이 크게 없이. 오염이 크게 없이. 네, 네. 현장 이거 HID는 안에 있거든요. 네네. 이거는 좀 더 낮은 걸로. 아, 네네. 그렇네. 네네. 지금 적성거리지. 적성거리는 얼마야? 전종하시죠. 요기골. 아... 진짜 안깝다. 네. 그런 차들이 잘 팔려요. 네네. 네비게이션이. 신정이죠? 오케이 신정이네 센티나 이런것도 좋은걸로 하났던데 네네 그렇네요 딱 보니까 레인도 제 느낌도 하났던데 하도 언더코팅이랑은 다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차에 할거는 진짜 다 해놓으셨네 기본적으로 할거는 다 해놨어요 블랙박스도 아이나비꺼 다른거 이건 이제 탈거 하실거지 탈거 해야지 탈거해도 되고 뭐 그대로 사신다는데 아 연주가 대충 이렇게만 와 생각보다 뭐 많이 들어가네 네 많이 들어가네 540리터 들어가게 쟤가 취미가 캠핑이라서 내가 의뢰한걸 잘 알 수 있던데 양쪽으로 가요 이렇게 나와요 양쪽으로 가요 아 이게 양쪽으로 열리게 되어있구나 이게 이거는 장착할때 가격 얼마주셨습니까 125만원 와 비싸요 장난아니네 일체형 전농이라서 네네네 전농 관계가 나와요 잘 알겠습니다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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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